3장 더? 딱 걸렸어 너 엄마가 똥 싸고 가라고 했잖아 뭐? 싫어 내가 왜 똥 싸야 해 걱정마 내가 있잖아 내가 변기에 똥 그림을 그려줄까 나마다 부필 뭐? 오빠 당장 변기에 있던 그림 안 지워나? 오빠! 이곳은 공동묘지다 용기가 있으면 들어와가 싫어 무서워 귀신을 싫어 말리아 너가 뭐하는 것이냐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가줄게 그래서 둘이 함께 들어갔답니다 누가 내 결혼 상대 손오공을 뺏어가 당장 저 녀석 잡아라 빨리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왜 날변왕이람? 손오공 도망쳐 빨리 그래야지 모래공주가 괜찮으시잖아 응? 안돼 꽉 빗잡아라 잡을라 과연 손오공은 어떻게 될까요? 맛있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 넌 누구냐 주인 허락 없이 먹다니 먹을 거면 허락 받고 먹어야지 미안해 나는 주인이 없는 줄 알았지 정말 미안하다 오늘만 봐줘 오늘만 봐주지 다음엔 혼날 줄 알아 그럼 난 이만 이만이